한숨 그만 쉬어요 우리 대주님아 자 우리 대주님이 올해 운세 들어서 어 이 운세를 가지고 나서 근심 걱정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 운세예요 어 이거 뭐야 누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부부예요. 부부의 운세를 보겠다고 오신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두 부부의 운세인데 뭐 그렇게 한숨이 많이 지어져 제가 먼저 잘못했거든요 뭐 했다구요 제가 먼저 바람이 나서 2년 동안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딴 여자하고 놀아 나다가 그 여자도 뭐 자기도 뭐 원래 바람 피는 체질인지 또 다른 남자랑 전문 나가지고 또 홀로 돼가지고 다시 원래 처를 찾아갔었거든요 본처 네 본처 이분 네 그래도 뭐 그 우리 본처는 그냥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조심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다시 한번 나랑 좀 시작해 볼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글쎄 저한테 뭐 너도 나가서 놀아봤으니까 나도 1년만 나가서 좀 너처럼 신나게 딴 남자 만나보고 놀아보고 해볼 테니까 내가 그때까지 1년 기다려주면 다시 원래대로 원래 가정대로 돌아오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응 근데 자 와이프랑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살고 싶으니깐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두 부부가 그래도 헤어졌지만 그래도 전철왕의 어떤 부부의 연을 다시 맺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네 아우 저 불안해 죽겠어요 진짜. 불안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처의 마음을 모르겠죠. 진짜 바람을 피겠다는 건지 아니면 저를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어떻게 하죠 그죠 근데 그걸 감은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본인 같은 경우가 어쨌든 바람을 피웠다 먼저 얘기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바람 피고 나가서 2년 동안 내연녀를 만났는데 그 내연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시 돌아온 게 내 본처다. 그래도 옛집이 그리워 다시 찾아왔어. 그리고 또 이만한 본처가 없는 것 같고 또 오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그죠. 바람 피기 전엔 그건 몰랐어요. 아 제가 미친놈이죠. 그냥 저기 뭐 동산 동호회 갔다가 그 여자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바람에 거기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내가 아유 내가 눈이 멀었어 진짜 미쳤어. 근데 아버지 아버지란다 우리 대주님 우리 대주님의 표정을 보고 이런 걸 보잖아. 내가 점이 보기 싫어져. 왜인 줄 알아? 너무 반성이 없어. 아 저 진짜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던 가다 놀다 온다 그랬더니 정말 옛날 전처가 그립다 그러시면 거기에서 마음을 안다 본인이 양육을 육아를 하면서 애 키우고 기다리시면 되죠. 근데 내 마누라를 못 믿어요. 아니 그 사람일이 또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바람을 빼봤으니까. 너도 그럴 수 있겠다는 의심 속에서. 그죠 근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은 와이프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갈 데가 없어서 와이프한테 다시 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딴 여자 만나보고 했는데. 저희 와이프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왜 지지금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미친놈이죠. 지금 알았는데 조용히 해봐 뭘 그렇게 뭘 잘났다고 해서 바람팽기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해서 떠들고 앉아있어요. 근데 죽일놈이 죽일놈이죠. 남의 가슴에 그것도 이만한 여자 없다. 전처 없다. 그것도 내가 바람이 나서 나갔는데 이 내 전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인연을 기다리고 아무도 없는데 다시 받아줄라니 나 같아도 내가 와이프라도 승질이 나왔다. 복수하고 싶었다 나 같아도 근데 그 말에 걱정이 돼서.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내 와이프랑 정말 살고 싶으시다며 그러잖아 그죠 대주님. 그면. 본인은 가서. 이 사람아 본인은 가서 뭐 묻혀와서 나 씻고 들어왔으니까 네가 나 받아줘라 너만한 여자 없다 하고 들어왔는데 와이프는 가서 뭐가 묻혀와서 씻고 들어와서 나도 너밖에 없어 하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 돼. 살면 되지 제가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고요 어쨌든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일 년 동안 어떻게 사냐고요. 일 년 동안 와이프는 어떻게 살았을까. 바람 핀 것까지 생각하면 삼 년 후 와이프는 어떻게 살았을까. 대주님. 와이프랑 합치지 마세요. 두 부부의 연이 없어요.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대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와이프랑 다시 만나신다 그러면 와이프에 대한 와이프가 바람을 안 뺐어도 제가 볼 때 강직한 양반이에요. 본인처럼 홀라당발라당 유혹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어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와이프 전 와이프랑 이혼을 하셨으면 깨끗하게 이혼을 하시고 다시는 와이프 앞길에 막지 마세요. 그 이유는 자 본인도 박순무당에 조용히 해 본인도 박순무당에 끼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에 더 넘어가고 지금 오갈 데 없고 전첩밖에 없겠다 하면서 희생하고 살겠다 본인이 그러면서도. 이렇고 와이프한테 뭔가 온갖. 믿음을 주고 싶지만 제가 볼 때 본인 또 바람 나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결혼할 때 바람 필기하고 결혼하셨어요. 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다시는 저 그런 거 안 하게. 그러면 와이프가 바람이 났든 안 났든 믿고 그냥 기다리세요. 바람난 시절 이 년 동안 나가 있던 시절 따지면 삼 년 사 년이네 그죠 삼 년 사 년 동안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재 지은 놈을 다시 들여서 살라니 나 같아도. 미안하지만 뚜껑이 날아가겠다고요 근데 내 와이프가 조건이 나도 네가 논만큼 나도 놀다가 들어올 테니까 네가 기다려 봐 얘기했다고 해서 불안하시면. 와이프랑 안 합쳐야 돼요. 그럼 혹시 믿고 기다리면 다시 원래도 돌아올 수 있을까. 의심병이 많아서 어떻게 기다릴까. 노력해봐야죠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대주님 본인이나 이 와이프랑 이 와이프가 정말 조광지 차 스타일이에요. 이 와이프에는. 두 번이 결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본인의 팔자에서. 두 번 세 번 하다못해 조광지를 가지고. 섬을 둬라 하다못해 세 건 서드까지 둬라라는 팔자야. 그만큼 바람기가 많은 팔자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물어보자. 여 나 와 마누라의 바람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주님의 바람기를 어떻게 스스로가 극복하고 사실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과연 제 것도 한 번 더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 과연 바람 안 피고 정말 이 와이프만 바라보면서 애들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가서 남자 구실 못하게 수술하세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되죠. 누구한테 써먹으려고. 지금 와이프 아직 차차한데 그럼 두 사람 그냥 뭐 두꺼다니려고 그냥 방에서 그냥 수저라면 살라고요. 삼 년 사 년을 수저를 했다. 절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와이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은 안 됩니다. 대준이 네네. 딴 데가 좀 봐라. 아니 아니 이거 좀 봐. 지랄난다고. 신랑인전에 들어서 어디 양심을 속이고 앞을 서서 아직까지는 네가 고자가 된들. 고추가 잘린들 그게 뭔 상관이야 마노라를 지키겠다는데. 아유 그럼 안 되는데. 조용히 해. 안 되네 그런데도 내가 그 정도 각오하고 와이프한테 그 정도도 못 보여 그럼 와이프의 바람 와이프가 다른 남자 만났을 것 같으면 진작에 만났겠죠 그죠 근데 내가 가서 그렇게 쓰니까 내 와이프도 그러면 내가. 아 그 꽃까지는 못 보겠다 이거 아니야. 차라리 제 속옷에 자물쇠를 채우겠습니다. 뭔 속옷에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게 어딨어요. 열쇠는 그 와이프가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걸 와이프한테 사장입니다. 실없는 소리를 해 이렇게 당신이 할 사람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음성이 없고 표정이 없어요 눈빛도 본인 팔자가. 한 여자를 거느리지 못하라는 건 본인 좋다고 막말로 반추 벗고 들이대면 그 자물쇠 네가 열 거야. 어 아니면은 뭘 해도 뺀지 해도 갖고 오라고 해서 열 거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잠시 잠깐 전철을 사랑하는 척을 하면서 들어가 내가 볼 때는 전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척밖에 없다라고 지금은 당신이 몸을 피해야 되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점이 나가니까는 보세요. 못 합쳐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본인이 못 참아서. 와이프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못 참아서. 이 여자한테 전 와이프한테 또 상처를 줄 것 같아요. 본인이 살프를 해도 바람길을 잡는다고 우리한테 구슬을 해도 본인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와이프를 사랑한다면 와이프를 위해서 못 잠그고 병원을 못 갈 것 같으면은 아니 와이프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혼자 수저라고 사신 양반인 것 같은데 본인 바람피고 나가서 있을 때까지 어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와이프 때문이라 아 뭐라 할 말이 없죠. 그죠 답답합니다. 만약에 와이프가 난 그런 거 선관계 필요 없어 당신 가서 가서. 하고 와 그럼 뭐라 그럴 거야. 그럼 고맙죠 고맙죠 내게. 거기도 아이가 왜 나와. 고맙죠. 그럼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네네. 난 당신이 바람이 안 났으면 좋겠고 내가 이거를 가서. 남자 구실 못하기에 내가 병원을 다녀올 테니까 나를 믿고. 갑시다 해 못하지. 그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허락할 것 같아요. 이건 점입니다 허락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허락이 안 되는 거지 와이프 허락이 문제가 아니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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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 아유. 아세요 나는 이런 더러운 점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두 부부가 두 부부가 내일 간에 이별하신 거는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와이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그 입으로 나발거리는 입으로. 네. 와이프한테 그렇게 감정해서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라도 이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 믿음을 줘야 와이프가 그래도 본인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그 마음의 아픔에 상처를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꼭 밤일 성 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와이프한테 하세요 무당한테 한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하는 이유는 뭐야 아이고는 아이고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아이고 하는 거고요. 아유 그냥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라는 거는. 저한테 얘기하실 일이 아니고요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하시고요 죽일 놈 맞네 안 죽은 게 다행이네 죽일 놈이면 가서. 미안하지만. 병원을 갔다 와요. 그럼 믿어 죽었다 나 같으면. 내가 이 여자의 성향과 이 여자의 사주를 봤을 때 당신은 전처를 놓친 게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아유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후회해 보이는 음성이다. 그러면 병원을 갔다 왔다라고 하고 내가 며칠 있다가 수술을 할다고 해서 진단서에도 아니 진단서가 아니라 수술 계약서에도 갖다 보여줘. 그런 행실 정도까지는 해봐 봐요. 그러고 나면 와이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해라 그죠 아이고 아이고 소리 자꾸 가서 죽일 놈입니다 하지 말고 되게 진실적으로 안 느껴져요 이 사람은. 그런 말씀 듣고 심사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기 전에 해. 그리고 이런 거 갖고 왜 점을 보러 다니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자랑이라고.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없어요. 와이프한테 죄송해서요. 그 여자의 한 많은 거 상처 준 거. 그런데 하나 얘기할 게 당신은 또 바람을 필 수 있어서 천벌을 받을 거예요. 또 바람을 피면. 이 와이프가 자기가 분풀이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이 소리 저 소리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의 연은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맺으려고 하신다면 본인의 대개 어떤 말이 아니라 새치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세요. 그러나 와이프한테 감독이 되겠죠. 어떻게 믿니 나 같아도 지금 하다 못해도 일 년만 놀고 오겠다는 와이프 못 믿어서 이렇게 안 닮았다니. 아이고. 염병이 났는데. 명심하겠습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보여요. 그럼 혹시 알아? 여자한테 감동이 될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병원 가세요. 무당할 때 방법이 없어요. 아 왜 방법이 그 하나뿐인가요. 아니 와이프를 사랑한다는데 병원 가라는데 왜 그 방법이 하나뿐이냐니까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무당이 전복에는.